이재명 대표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친절한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에 미국인 희생자들을 위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말에 있었던 참사와 같은 비극에는 국경이 없고 또한 많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우리가 추모하고 있는 가운데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채 펼쳐 보이지 못하고 안타깝게 희생된 것에 가슴이 아픕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이 비극적인 시기에 한국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로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반대시 관계에 관한 역사와 유지하는 역사의 역사와 유지한 역사와 유지한 역사와 위로의 연관를 보았고 있습니다. 우리 народ과 함께 하는 경험과 함께 하는 영향력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의 확신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매우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는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국은 특히 국회와 아주 생산적이고 굳건한 관계를 오랫동안 구축해왔고요. 그리고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관여가 양국의 관계를 더욱더 확대하고 또 발전시키는 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과 또 양국 한국 국민들께서 앞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양국 국민 간의 아주 깊고도 돈독한 관계가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내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위대한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는데요. 미국과 또 한국 의회의 양국에서 초당적인 두 당의 각각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은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양국의 동맹이 이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더욱 확대되고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양당의 초당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IRA와 관련해서 한국 내 우려와 또 한국 기업들이 많은 우려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맹국인 한국과 협력을 통해서 양국의 동맹에 걸맞은 방식으로 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의 이더십 하에 앞으로도 민주당과 긴민한 협력과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